우리 지금 마피아들이 지금 그게 나야 그게 나야 그게 마피아야? 아니 마피아라고? 시민이라고 진짜로? 선민이 야 진지해졌어 갑자기 다들 또 시민이야 나 이제 마피아 찾는다 랭고 랭 영김 들어가서 이번 거 저건 시민이야 저렇게 설레마 실수가 없어 마피아 됐는데 저희 설레마는 친다 그렇지 맞아 맞아 나라면 안그래 우리는 시민이야 죽이자 같이 랭고 우리 같이 죽이자 야 얼굴을 잘 봐 나 쟤 이제 표정 못 믿어 시민이다 마피아 해라 마피아 해라 여보세요 당신은 시민입니다 닦은 bekommt치 바로 눌더라고 난바라 마피아인 사람 손 들어봐 너 왜 늘어 우리가 맞어 난 시민이야 마피아인 사람 잡았으니까 빨리 꺼주세요 나 죽였어 일렁오르지만 아니야 마피아들이 사장님 일단은 믿음 너무 좋아 이 게임 미치념이니까 너무 잘 알겠어 내가 근데 사장님을 알려가지고 살짝 품절해서 봤거든? 얘 표정이 좀 안좋았어 마피아 한 명 죽으니까 아니 쟤나가 멘트가 너무 신분해 아니 근데 내가 본래 사랑이 어필 거 싫어 영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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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죽이야 아니 진짜로 아니 진짜로 내가 얘 표정 봤거든? 근데 죽자마자 아니 근데 마피아 게임 원래 처음에 괜히 모르는 척 하면서 아 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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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딱 수미가 아까 뭐라고 했었어 근데 이게 연기거든 이 새끼야 나를 죽여 야 선명한 시민이 이 새끼 아까 마피아였지? 아 수미야 나도 재밌어 수미야 넌 또 내 이름 야 나 못해 아니 여긴 바보 나 진짜 수미가 처음에 하자마자 멘트를 딱 던졌어 그래 뭐라고 했는데 아까 뭐였지? 마피아를 찾아왔는데 하나 둘 셋 아니지 아니지 내가 처음으로 해줄게 내가 이걸 했을때 얘가 뭐라 그랬냐면 근데 이거 왜 하는거야? 그랬어 아니 얘 맨 처음에 마피아였다니까 연기한거라 그러니까 그 연기 그 연기 그 연기 그 연기 너 내가 들여서 거기까지 하고 안 되는거야 얘 이 대답은 있는게 아니라 아니 나는 느낌이 있어 아니야 얘야 얘야 왜 어떤 등거에서 나 아직 살아있잖아 왜 죽은 줄 알았어 지금 자꾸 잠깐 타임 하경이가 던편에는 이렇게 안 몰아갔어 얘는 시민이야 그래 시민이야 왜 시민이야 하경이가 나를 살리는거 보면 시민이야 그래 왜냐면 시민이니까 마피아라 마피아라 야 마피아라 일부러는 너가 죽을때 아니야 뭘 말하는거 같아 얘는 그냥 게임을 하고싶은거야 나 죽으면은 진결을 마셔야해 그럼 나 죽을거야 아니야 시민이 죽을거야 나 죽을거야 나 죽을거야 그럼 너 둘이 가입할거야 누가 우리 죽을거야 내 시민이 간절해 아니 아니야 시민이 간절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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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민이 간절했어 그러니까 시민이라니까 얘 그래 시민이라 그랬잖아 시민이라 했어 바둑보자 야 잠깐만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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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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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얘는 솔직히 여기서 그거했지 마피아였지 마피아였지 마피아 마피아 야 왜 그래 야 야 나 진짜 나도해 나 시민이야 왜 나는 안맞이도 왜 나를 안맞이도 나 그 분은 내가 나 진짜 믿어 나 진짜 너 나 진짜 너 나 진짜 너 우리 셋은 여기 한번 살짝 넣었잖아 이 믿음을 보여줬잖아 이 믿음을 보여줬잖아 야 너는 믿음이 안 깔려 아니 넣어? 아니 넣어봐 다 넣을래 다 넣을래 야 넣어봐 나 넣어? 나 넣고 싶어? 야 넣어봐 나 시민이야 난 시민이야 그 마피아가 자리 혼자 이끌려고 한 명을 그냥 죽인 걸 수 있지 아니 저 사장님도 지금 아 야 야 나 하객님 나 시작하자마자 죽였다 지금 목 진짜 시민이야 그치? 잠깐만 한심을 사가지고 우리한테 한심을 사가지고 야 황지영 지금 뭔가 변심해지? 그러니까 마피아를 죽였어 마피아가 마피아를 죽인 거야 그래 형 지금 포장이 마피아가 죽인 느낌이야 지금 야 사장님도 넣어 빨리 하나 둘 셋 사장님도 넣어 사장님도 넣어 아니 진짜 못한다 아니 이렇게 무섭어 언론을 성동할 수도 있어 근데 여기에 휩쓸린다고? 이런 말도 안 되는 애도 이렇게 휩쓸린다고? 말도 안 되는 사람 지목해 와 말이 안 된다 하나 둘 셋 아니 근데 얘 같아 그래 아니 아까도 심해 다 하면 얘 죽이라고 했잖아 난 심해니까 넣을게 너 넣어 마피아도 말고 넣어 나 연기하지 말고 너 제발 마피아 누구냐 죽여라 빨리 나 시민이다 진경이 죽으면 사장님이다 야 이선민 이 새끼 나 누구냐 이거봐 사피아 내가 개잘했더라 이거봐 나 시민이야 이번 시민이야 이 새끼 진짜 진짜 이렇게 나 데다가 얘가 마피아였잖아 끝까지 알죠 사장님 아니야 사장님이랑 썸시키죠 사장님이 아직 내가 됐어 나 아무도 봅니다 나는 확신대 시민이지 내가 어떻게 근데 원래 이런 사람들이 마피아이라고 하는 거 이제 마피아 할까 싶든 마피아 진아만 진아만 대화를 생각해봐 나 순간 누구 왔을 때 봐봐 나는 처음 시작하자마자 얘를 마피아라고 지목했어 죽었어 근데 수민이었어 내가 수민이를 보호했어 수민이 수민이라고 근데 얘 진짜 수민이었어 나도 보호했어 나도 보호했어 나는 처음 보자 너가 시민이라 갔는데 난 다음번에도 의심한 적이 없어 난 둘 중에 의심한 적이 없어 근데 이게 진짜 마피아 플레이 정석이야 맞아 이게 원래 정석이 마피아의 실력이야 나 팔랑귀 보고 날라가겠어 지금 아니 보현아 난 내가 시민이거든 내가 확실하게 얘기했어 저 보현아 날라가서 뭐 아무도 못 모르겠어 원래 원래 마피아가 나는 좀 마피아 할 때 확실한 시민이랑 사장사 얘들아 안 해 나는 불확실하게 말 잘 안 해 내가 내가 확실한 시민인데 아 클리어한 사람 그치 이게 오히려 이게 더 의심스러운 거야 클리어한 사람 사장님밖에 없다고? 그럼 그러면 마피아를 죽인 거를 그럼 근데 그것도 논리적으로 생각해야지 얘 따라 그런 거야 얘가 너무 기술이야 처음부터 근데 아무도 나를 의심하는 거야 아무도 애를 의심하는 거야 갑자기 내가 죽인다고 이건 말해야 안 돼 시민 동시처럼 아래 얘들아 이거 아까 에어컨인다고 할 때 약간 약간 나 사장님 너무 무서워 진짜 너는 이거 약간 눈치해봤어 어 뭐야 나 아무도 안 말려? 잠깐 그러면 나 죽으면 누군지 알겠지 얘들아? 너 죽으면 게임 끝나 아니야 너 죽으면 게임 끝나 막 피아를 이기는 거 아니야 너 있잖아 진짜 내가 총발을 끌고 이겼잖아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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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죽였는데 만약에 시민이야 그럼 2대1이잖아 아직까지 한 번의 기회를 안 하셔서 어 어 괜찮다 괜찮다 나 나 난 넣을게 제가 제가 마지막 최후의 변론 죄송한데 넣어주세요 오케이 끝 최후의 변론 최후의 변론 최후의 변론 자 정세가 너무 기울어졌는데 내가 시민이라는게 나오면 나 진짜 마피아 게임이야 이거는 마피아 게임이야 이거는 마피아 게임이야 나 넣는다 나 넣어? 너? 너 넣어? 너 넣어? 야 야 나 좋아해 나 시민이라고?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나 시민이야 너무 좋아하잖아 얘야 너무 못 감췄어 얘야 와 나 진짜 너무 사장님이 너무 소름해 나 진짜 나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 소름 끼쳐 셋이 남았는데 하필 남은게 너라는게 너무 안타깝다 나 어떻게 소득을 해야될지 나보고 말이 안타깝다 확실을 가진 때부터 나한테 시민이라고 이것도 시민이고 저것도 시민이야 얘네 보여 얘네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소득을 해야될지 너희가 음악하다 지금 야 내가 내 범인을 안타까 야 야 승현아 봐봐 갑자기 나보고 말이 안타깝다 아까는 나보고 시민이라고 해놓고선 근데 말이 안타깝다 했지만 나 마피아를 의심한 건 아니잖아 같은 시민인데 내가 넌 설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나만이라고 해서 와 승현인데 마피아는 나를 커버 쳐줬다고? 하 유력주신이 다르네 나 나 마피아 은퇴해 아니 저거에 지금까지 정리하고 있어 아니 그땐 제가 봤다 제 거태로 아니 너도 얘기를 좀 해야돼 그래 그래 빨리 가자 전 미국사람이에요 전 미국사람이에요 너 진짜 시민이야 지금 승현이 심각해 아니 근데 그래 너 두 번 연속 마피아였지 그럼 세 번 연속은 없을까 그럼 너 누가 마피아 같은 거 너 누가 둘 중에 누가 더 마피아 아니야 얘가 마피아 할 수 있잖아 말이 너무 없잖아요 내가 열 마디 이상 하라 했는데 지현이 하겸가 마피아 잘하네 쟤가 마피아네 뭐라는 거야 나 진짜 깨끗아 너가 마피아면 나 너 진짜 진짜 못 믿어 지금 불안을 모르겠어요 얘는 말이 너무 없고 갑자기 갑자기 선량한 시민을 너무 다 죽였어 나 저 사람만 알만 믿고 지금 시민을 다 죽였어 그러면 소신껏 소신껏 표하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아니 승현 너 왜 그래 야 야 꼬자 승현아 진짜 나 꼬는다 꼬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 바보들아 위빙 좋아 아 mant cushion 마피아 노을에 조화를 받자마자 또 심리와 재미없어 이러는데 마피아는 그런 맺 안 치거든 야 야 정aning 아니 내가 왜 안 돼